만질 수 있어요 스웬더님 오늘은 어떤 연 내 날개를 타고 야 애니베이 조합? 애니베이? 애니베인? 애니베인? 애니베인 어때? 애니베인 좋은데 동동이기 동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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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어디서세요? 뭐래 씨버리야 나한테 했어 퓨신 하하하하하하 정을 위해 싸우지 난 힙합스네 방패 나와 같은 꿈을 갖지 않길 바래 넌 다른 길을 걸어가라 그의 건 서좌해전하면 돼 여긴 오지마 내 노래 다 끝나기 전까지 제발 떨지마 그 어지럽 넌 날 이길 수 없어 예전부터 볼일까 니 이벤 마이크 대신 물려놔야 돼 나 리팝 나 큰일났다 이거 빨리 정해야 되는데 너 어디같이 놀래? 재밌겠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이름을 빼고 기채워 그냥 발매해 내 디스트랙으로만 채워진 앨범 왜냐 내가 니 머릿속에다가 질투란 걸 심을 거니까 당해봐 나와 똑같은 감정 신은 내게 명령했지 너는 이 씨네 송 한자처럼 획을 긋고 그걸 부수됐어 부숴됐어 어디갔어 내 채널 하하 개이블 채널 레이블 했어 와 타릭 서포트 진짜 오랜만에 본다 타릭 서포트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때 전형적인 서포터였죠 타릭 서포트 롤리법 삐 롤리럴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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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갑시다 누누, 제드 흠흠 누누, 제드, 뽀삐, 베이, 블리츠 켄엔 서포트를 제가 옛날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Q 맞추고 그 W가서 뭐 하기가 너무 귀 그 E 맞춰서 귀찮아서요 캐는 끌면 안되고 야 탈익이 여러분 탈익이 야 뽑기재미 보러가자 야 일단 뽑기재미 잠깐만 자 일단 만화 수정을 사면 일단 많은 큐가 가능합니다 많은 큐 많은 큐가 가능해요 야야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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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임배 고고 고고 야 부담없는 임배야 좋습니다 야야야야야 야 좀만 좀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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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뚜가 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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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1대1 어 이걸? 어? 흐헤헤 병신 맛있게 막아야지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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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달려 달려 얘들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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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흐헤헤 야하 일단 안돼아 으앗돼아악 야하하 어디가 야 야 아 멈춰야지 아 나 진짜 게임 한두번 해본것도 아니고 왜그래 아머추어처럼 아 정말 좀 스팀 나네 슛슛 올라알라한다 어? 슛슛 올라알라해? 어? 아이씨 우선 오늘 그래 보니까 한 4번 던지면 2번정도 50% 확률로 걸리겠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뭐 타릭 보니까 그 좆밥인거 같아서 휘뚜휘뚜하면 될거 같네요 자 휘뚜휘뚜 음 일단 다 스펠이 없기때문에 보세요 또 리시해다 주웠네 리시해주고 왔네 이리오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흠흠흠 일단 급한대로 우선 로켓손이 나가면 뚜까뚜까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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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에헤헤에헤... 에헤헤에헤헤... 에헤헤에헷... 에헤헤에헤헤헤에헤... 에헤헤에헤헤에헤헤... 에헤헤에헤헤에헤헤헤... 와든가 알어 내가 뭘할 수 있겠어! 다가와서 Q 쓰는 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 저요 에헷 에헷 에헤헣 에헤헣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에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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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에헷 으어어어어어 에헷에헷 일단 에헷 들교환상 에헷 에헷에헷 괜찮았다 에헷 자, 시계봉지 영혼을 끌읍시다, 여러분들. 시계봉! 어허, 그거 맞지 말아라, 알겄냐? 좋아. 누누님 동선 괜찮고 일단 한 번 끄면 나이스. 아주 완벽했어요. 얍! 얍! 헤헤헤헤. 재배 갑시다. 인간시대 끝이 돌아 했당. 탕탕! 탕탕! 자, 일단 뭐 있었고? 자, 바로! 아... 얼심 갑시다, 얼심. 얼어붙던 심장! 아아! 연웅 가고 싶긴 한데 하하하하하 갑시다. 우선 이거 가면 좀 괜찮아집니다. 어, 자! 솔직히 얼심보다는 란두인은 가는 추세거든요, 제가 요즘. 체력 때문에 네? 근데 뭐, 만화도 뭐 나쁘지 않죠. 공속을 다운, 다운 받으니, 다운 받은 게 아니고 다운 시키니까. 네, 부츠 W 높은 좀 너무 심했어. 이속을 좀 줄이던가 하지. 자, 걱정 마라 마라, 비치. 형님이 왔다 왔다, 디! 어? 얍! 어? 아, 씨바. 어허허! 아허! 그루디 마라요! 어허허허! 그루디 마라요! 으야! 그루디 마라요! 아허허허! 으야아아앙! 으야아아앙! 에이 씨밀. 야! 타비 막아줘야지! 아아 저 빙고탑 새끼 저거 못했어! 탕보다 더 달고 많네 맘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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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잌 진짜 못하네 아이고 제드가 딱 와줘야 되는데 제드는 오지도 않고 어? 제드님 오와주셨어야죠 좀 안타깝네요 아이씨 새끼가 어? 아 난 잘하고 있었는데 제드가 딱 와줘 쎄 쎄는데 아유 갑시다 동동주 새끼야 핑을 찍어야죠 야 알아서 와야지 그 와중에 핑을 찍을 시간이 어딘데? 에? 어딨냐고 히앗 탓 10원 챙겼습니다 좋아 네 딱 봐도 여러분들 견적 나오잖아요 어? 딱 저희가 이긴거 나오잖아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아이 자 갑시다 아이씨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좀 큰일 아닌데 이거 아 쟤드 솔킬 으흐 여러분 소폿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소폿은 뭐 많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으흐 살짝 좀 아쉬운데 터지는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레벨 없이 켜주면 또 달라집니다 쫙쫙쫙쫙쫙 얘들이 자꾸 이쪽만 파는 느낌 살짝 들어서 어? 느낀거지 바텀이 좀 위험하다 어? 바텀 푸시 좀 해줘야겠다 해서 한거지 괜찮아 지금 싸우면 이깁니다 집을 간다구요? 막아 막아 와서 막아 좀 와서 기술시켜 빨리 좀 와서 기술시켜 아이씨 아이씨 이발 좀 빨리 오지 좋아요 흠 흠 하아 이거 혼자서 뭘 어떻게 이거 흠 흠 흠 와드 박는거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자아 헤헤헤헤헤헤 뚜둘 여우 핫 어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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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가만치께 넌 일단 뒤졌다 넌 일단 뒤졌다니까? 흐헤헏하하 나 뒤졌다 이 쪽이란! 야! 야! 센스 미쳤다 죽더라도 살려주는 설치 좀 멋있었제? 설치 좀 멋졌제? 아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살 필요 없었구나 자 만났제 만났제? 우리한테만 갱이 오거든 이거 아까 이거 방풀 이거 살짝 방풀 느낌 냈는데 왜냐 아까 모녹님이랑 저격 같이 매칭됐다고 했거든요 동동 쩌는 말하는 꼬료하지는 아니고 저 그거야 시청자 카직스가 이거 방풀이야 진짜 아 나 이렇게? 아 그래 이 쉬더버리야 넌 뒤졌다 내가 아까 스크린샷 찍어놨어 넌 우선 뒤졌다 흠흠 그러게 어쩐지 내 근데 어쩐지 내 어? 이거 와드가 자꾸 지워지더라 어? 어쩐지 내 와드가 자꾸 이거 피가 계속 지워지는 거야 그거네 개 갓나새끼 넌 뒤졌다 자 533인데 응? 철을 처치했습니다 탐 yea 구입 등ирован 좋아 또 온 다 또 온다 아 또 올라오락한다 응? 졸네저 то 올라 올라한다 걱정마 걱정마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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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고 집 까 집 까 뭐 타직스에 없구만 아 이거 이기는데 이거 없는거 보니까 이거 지금 딱 잡으려고 지금 또 삐리와 삐리와 일부러 집 까느려고 지금 딱 삐리베리 굿 삘 옵니다 삘 와요 그래 방풀여 쟤네 지금 카직스 이근처에 있다 어 딱 지금 이근처에 있다 느낌 온다 느낌 세 하나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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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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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온다 느낌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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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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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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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온다 그러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걱정마 난 살았을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동선 동선까지 파악하는거 보세요 여러분들 동선 파악 이게 가능합니까 어 앞에 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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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조심 마 니 난데 됐다 안된다 어 소아 좋아 그렇지 아 이거 진짜 뭐 이거 폭주 미쳤네 진짜 혼자 가면 또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저 내가 아까 딱 찍어놨거든 어딨냐 야 채팅 어딨어 모두 흉이랑 만남 야 이 개새끼 야 어어 개새끼 야 너 닉네임 나왔다 이 씨바 야 너지 너야 너 딱 보니까 너야 이 짱놈새끼야 야 대가리대 내가 스셔 찍었다 했지 짱놈새끼야 어딨냐 너 아직까지 있겠지 넌 뒤졌다 이제 어디서 아이디 요새끼 저 아주 요새끼가 딱 아직까지 보고 있네 어 어 마 새끼야 이 새끼가 딱 난 뒤졌다 이제 어 일단 일단 검거 일단 어 도토리새끼 일단 검거 어 이 쌍놈새끼가 어 저어서 블라인드 어 아 얘 혼자 얘 혼자 아직은 얘 혼자 어 아직은 얘 혼자 자 그냥 강퇴시켰습니다 아이 튄게 아니고 그냥 강퇴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강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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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퇴한거야 강퇴 서리소문 없이 쌍놈새끼 넌 이제 일단 뒤졌다 어? 야 강퇴 야 강퇴 돼서 비로그인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게임하면서 그게 과연 쉬울까? 어? 어? 그게 과연 게임하면서 쉬울까? 그래 비로그인 안될걸 이제 어? 뭐 비로그인이야 아이피가 차단이 되는데 좋아 야 좋아 야 지금 얘들이 어? 뭐 지금 뭐 분위기 괜찮네 지금 할만해 할만해 야 베인 좀 알아 여기 야 블랙리스트는 아이피가 아니고 그 뭐더라 렌 카드를? 렌? 렌이란 또 뭐를 어? 차단하더라구요 아이피만이 아니고 야 됐고 그만 얘기하고 야 지금 상은 살짝 불리하긴 해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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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온다 얘들 온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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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패시브로 골렘 먹었어? 하하하 나 진짜 가자 나 큰 골렘 뺏어 먹었어? 아 얘들 지금 화끈하게 2대2 싸움을 하고 싶은데 야 야아 무빙 잡았다 이야 봤어? 거기만 싹 피한거 마치 총쌌는데 날라오는 총을 그냥 고개 고개직만해서 피하는거 슬쩍 차 그렇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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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깨꼬넵 아무것도 못하고 에어번 타냠 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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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램은 어쩔 수가 없었어 방금 흐응 자 샷샷 야 지금 분위기 좋아 야 갑자기 얘들이 지금 못하는 거였지 방풀이니까 못 타지이öl 그게 말이야 막걸리니 방풀이니까 딱 못 타는거지 가자 거기 있어? 어 좋아 좋아 0-45 야 석포시 0이면 좋은거지 그래서 블루 쪽에 와닿고 올게 좋아 에허허허허허허이 갑자기 날 때리세요 이쪽 앗에어봇! 젖어, 젖어, 젖어.. 우앙앙앙앙앙앙 언답니다! 케혼 더블키..... 몰림들! 야 탑 누구야? 아.. 너 죽었구나.. 나 탑에 자지원 날라 했는데 야 0... 056이 어디야 056? 아 아깝다 아이없은 딱 했는데 멈췄었는데 056 있던 것 같은데 괜찮아 지금 뭐 바텀 뭐 괜찮아 상황 괜찮아요 한번 해보자 이 다음 이 다음 템은 자 그거야 결심했어 아 나 그거 없죠? 미안 자 먹을 뻔 슈 먹을 뻔 갑시다 아까 무무형 오줬죠 야 이거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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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았다 일단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쵸 형님이 가셨다 하면 끌어줄게 시기봉지 해줄게 넌 오이 자 아 저 사실 저 탈론 탈론 노린 거야 탈론 뒤에 탈론 노린거야 야 탈론 노린 거야 탈론 아하 나 진짜 아 좀 어이없네 하하하하 구름을 걸고다가 언치드렉 엉엉 뭐야 이 병신 일단 죽으시고 어 샷샷 스타드 에어번 스타드 에어번 그렇지 오우씨 야아 야아 다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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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깝다 아아 아깝다 그쵸 잡을 수 있었는데 좋아요 자 가자 얘들아 드디어 시야에서 샀다 하하 자 하나 사라지고 하자구요 그쵸 아깝다 진짜 아으 그쵸 아 어차피 근데 파 죽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친구가 뽀삐친구가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응 자아 와드팍으로 당겨야지 있으면 깜놀 있으면 깜놀 휴 tyl 으으으 으으으으으으coll 좋아 빠가야루, 거나야루 빠가야루 어 어? 쏘라밤 쏘렌토로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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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오라 소렌토로 송송송 돌아오라 소렌토로 송송송 돌아오라 소렌토로 송송송 괜찮았어 아유 오 안녕히 계세요 울림? 잠시만요 울림? 울림 안뇨 으아! 일단 후퇴 으아 으아 휬 으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 결쌍샤미야 일단 괜찮샤미야 일단 괜찮샤미야 갑시다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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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역시 불취의 무성은 바로 기동 송이죠 갑자기 안모이는 어둠속에서 날 달려 흐흐흐 흐레박둥 달려와서 큐우우 그게 가장 무시무시했던 거죠 자 저 아무나 와봐 아깝다 아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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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싸립소 맛있는 거 언제 먹으려고 청놈의 새끼가 그렇지 어 끄 끄 향 일단 향 괜찮았고 마라 와라 와라 와라와 와라 x3 좋아좋아 이 기동성 보세요 여러분들 얘 뭐했는데 엄마 니 눈 있나 없네 저 켄 등 한 번 잘라야 될 거 같은데 저거 자, 저거 한 번 잘라야 돼, 저거 자, 우선 아이템 사러 갑시다 야석, 야석, 시야석, 아니야 지금, 하나, 둘, 셋 아, 이거 한 번 가주겠다, 이거 완벽해, 샷 완벽해, 샷 짠, 완벽해 어, 이거 완어물려 살렸는데 갑시다 일단 이건 하나 사줘야 돼 정력 하나 사주고 갑시다 일단 휴 일단 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 그 뭐야 아까 걔 강퇴하고 나와서부터 되게 게임, 그래도 제가 저 혼자 잘리고 우리 막 짜이고, 뭐 혼자 잘리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지금 방풀 맞네, 맞아, 샹놈 새끼, 응 다, 방풀 맞네, 맞아 혼자 막 잘리고 그런 거 없었어 이, 맞는 게 새끼 새끼 으헤헤헤헤헤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키기잌 일단 키기잌 여기여기!! 여기 와드 와드였나? 어? 어 어이 MATT 니아야야 Wells 아직 기가rett entreprises 어, 한대x3 샤샷! 아 아깝다 흐미로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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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 아! 좋아요! 아 좋아야! 아! 어때요? 아! 완벽해! 샤샷! 쩔었다 쩔었다 아, 나 캣은 당겨서 바로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아깝네요 잉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때 여러분들? 주무 차원문 방어력이랑 만화 아니야 찜찍해 이거나 팔고 갑시다 트롤이 트롤이야? 오케이 지금 완전 지금 역전 각 나옵니다 역전 각 이거 드세요 역전 각 나오고 저 나 그랩도 나름 괜찮아지고 있어 에엠 내가 지금 쟤가 너무 아파서 어 나왔나왔나왔나 딸래.. 딸래 줬대요 딸래 줬대요 아앍 딸래 줬대요 이 새끼 재밌는거 먹으러 가네 아이고씨 아앍앍 딸래 줬대요 ㅋㅋㅋ 아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 어 죽여죽여죽여죽였땐 어... 어...어....오... duluRLD uh...어... 도땀 razor razor onder img gdk 도래 도래 해 땡 좋았어 야 이살 점ex ㅋㅋㅋㅋㅋㅋ 기빡막이 쩔었고 나이 … 그래.. 야 가자 쩌리 짱 쩌리 짱 가자 вый 야fia 휘 일단 휘죕 봤냐? 봤냐? 야! 봤냐고! 얘들아 봤어? That's right! That's me! 오케이? 이게 바로 That's me! 허헝! 여래? 여남생? 허어? 이게 바로 That's me! 니 얼굴은 나츠미! 원하미! 쩔었다 야! 개일쩔었다! 전멸로 딱 끌어서 뚜깍 뚜깍 뚜깍! 으앙! 딱 가서 냠! 해주고 또 어메이징 했습니다 363 이준호 뭐 나름 괜찮게 잘하고 있어요 음... 자아 헛! 나 걱정마라 내가 여기서 딱 시기봉진 준비하고 있을랑께 그렇지 좋다 좋아 응 좋다 좋아 대기 시기봉진 대기 대기 레알 레알 아씨 이만로 오지마지 어? 뭐야 죽어 이씨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쩔었쩔? 킥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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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아이 뭐하냐 방해해야지 야 아깝네 야 가자 저지 저저저저 쭉쭉 밀자 여길 유아 툭 탁 lı 으으으으! 야 조져 조져 야 형이야 야 조져 야 형 불취야 야 뭘 나도 캐리하고 있어 지금 나름 아깝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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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 여기서 뭐 해야되냐 여기서 뭐 해야되냐 도대체 어휴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아깝다 어? 좋아 야 완벽해 완벽해 이거 하나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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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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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쩔했다 그쵸? 이제 킬 역전 됐고 이 좆밥 샹놈이 새끼들 완벽하고 형 집 간다 야 완벽해 진짜 야 솔직히 지금 잘하고 있잖아 불취님 지금 오지고 계시구요 불취님 진짜 좀 오메이징 하시네요 야 쩔 야 쩔 야 쩔 야 쩔 야 쩔 야 쩔 진짜 재미없다 어? 허허 야 지금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어? 야 먹을 수도 있지? 야하 지금 위급한 순간에 탈주 어? 일로와 그렇지 어? 오 얘도 존나 잘 들어왔다 그런거로 그런거로 좀 빠져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베인 왔어 아깝다 얘들이 잘 들어왔어 으헤헷 여긴냐 씨발련욱 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씨 새끼 저 작태김새끼 저거 요라 يا 너의 묘비다 레스트 인 피스 냥 너희 몸소리 몸에서 그분이 나온다 인간 닌겐 시대 끝이 도리도리도리도리도 좋아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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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박아주고 헤헤 아니 이 맛있는게 냥 냥 아주 좋았어 딱 집에 가주면 되겠네요 아니 이 맛있는게 1 플러스 1 이런 홈즈핑 같은 새끼 잘 먹겠다 일단 맛있게 먹겠어 자 갑시다 어휴 맛있습니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 뽀피템트리 좀 보여주세요 싫습니다 싫다구요 그렇게 말하면 쩝뽀피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가자 BJ 죽기 하하하하 가자 어휴 눈 아프다 아이고 왜 불투로 연은 안가요 왜 불투로 연은 안가요 하느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안가는지 어휴 잘못갔다 아이씨 어휴 아휴 시기봉진 불가능 다리가 짧았어 아휴 자 레알 갱맥 갱맘급 어 어 당신에게 탈진을 걸었습니다아 안녕 뛰었습니다아 저희 막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방풀인데 이걸 못 이기면 정말 쪽판이 갑니다 올리고 죽음 떼헴 완벽했구요 마가리 씨발 아구창 벌려 일단 씹어줄게 와드 아구창에 와드 씹어줄게 어디가시구요 떼헴 냐 냐 어 하하하하 아프지가 않군요 하하하하 도망치자 어님 맛있는 오님 죽으셨네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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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피겠습니다 튀겠습니다아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루 뚜루루루루루 아아 아깝다 정말 아깝이 하네요 아깝이 스럽습니다아 좋아 자 자 이제 또 아이템 갑시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들 정당한 영광 이게 왜 좋은거지 하아 레벨업 이거 지금 안좋은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이 이거 가더라구요 개사기 티밀오 저기 순간 이속이 오져요 슈렐리아가 뭐더라 슈렐리아가 뭐더라 까먹었네 슈렐리아가 뭐더라 어쩌테 한번도 안사봤어요 좋아 뚜루루루루루루루 어 나 마나 마나 보려고 샀지 허허 어 뭐야 일단 죄송하구요 일단 일단 죄송하구요 아흐 존나 아프네요 저 바론이 짱노무새끼죠 남짱노무새끼죠 어후씨 아 패시브가 때렸구나 하하 개빡치네 진짜 오 슈 케넬 라인보이고 아이고 패시브가 시작해 조심합시다 오우 괜찮아 케넨 죽인게 어디야 10 아깝다 아깝다 잘맞다 잘맞어 뭐 에에에에에 어 으아아아악 일쪼어 시빼리나 이쪽이라구 피했자 어 좋아 턱 워어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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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당한 영웅관 갈 때가 아닌데? 좀 탱탱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쵸? 어허 어? 템창이 빈 저 템창 꽉 찼습니다 지금 바로 먹네 하아 맛있겠다 아아 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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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면 어떻게 해 저 병신새끼 뭐드냐아아 뭐드냐아아 으 터치성 얇아 아 아 deserve 무식한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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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싱묵식하네 게임 재밌어지누건 헤헤헿 헛헛헛헛헛헛헛헛 헛헛헛헛헛헛헛헛헛 게임이 재밌어져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흨 흨 그러게 근데 오브지로 켄은 털 빼긴 했어 야 잘리지마 잘리지마 어우 내가 끌었네 내가 애 끌었었네 아우 오 샷샷 오오 일단 와보세요 당신 말구요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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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그냥 좋아좋아 그래 이거 가시가보 이런걸 가야겠는데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할수없어 진짜 내가 어떻게 할수가없구나 우리친구 쏘리 집을가서 아 근데 방어를 좀 올려야될 필요성이 좀 있어 지금 너무 체력템 하고있네 체력템 살 수있는게 없네 가자 자아 흠흠 야 뭔 딜템을 가 이 무식한 새끼야 야아 야 근데 저긴 은신 챔피언이 두개나있네 카직스 탈익 아흐헤헤헤헤헤 아 탈익이래 뭐래? 흐하하하 아 넌 뭐래? 아 나 진짜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카직스 탈러 흐흐흐 아유 만난 여식이 있군요 어우 드래곤 아 아깝다 무한 리필입니다아 리필입니다아 어휴 아아 그건 왜 나한테 그런걸 걸어 좋아 어휴 어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궁 제대로 들어갔다 진짜 흐흐흐 으으어어어어 샷샷 좋아 야아 우리 뽀삐찡 뽀삐찡 야 저 강태는 아니었는데 뽀삐찡 700원 오 큰일났는데 이거 아 이거 솔직히